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7회 해양수산재해 R&D 포럼이 오후 1시 해운대 센턴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립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럼으로 어장 환경 변동과 유해 생물 출현 경향, 양식 어류, 질병 발생 변동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구 요양병원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이 오후 2시 부산 은빛 요양병원에서 열립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무각본 훈련으로 소방서와 보건소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노약자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